정말 정말 중요했던 시험 9월 모의평가가 끝났습니다 사회문화 해소를 맡은 저는 박보입니다 제가 마지막 시간 사회탐구 영역 시험 보는 시간에 감독을 들어갔거든요 시험 끝나고 막 답안지를 걷는데 저희 반 학생이 선생님 시험 어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땠는데? 그랬더니 쉬운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봐봐 시험지 해서 딱 보니까 2번 문제 틀린 거야 그래서 틀렸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답 맞춰보자 제가 그랬더니 안 맞춘대 안 맞춘다고 그러고 막 도망갔어요 네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쉬웠다고 말하는 학생도 그래 왜 이렇게 잘 되지? 공부하는 거 다 나왔는데 이렇게 풀어도 틀릴 수 있는 게 모의평가입니다 모의평가는 그렇게 틀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틀려서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실수했단 말이야? 그래서 점검하면 수능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라고 모의평가 보는 거야 그러라고 자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안 나오면 섭섭한 문제 바로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 특징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풀어볼게요 최근 일부 약제의 부작용이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작용이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하는 거 이거 사회문화현상이야? 자연현상이야? 그거 생각하라고 했지 인간의 의도 의지랑 무관한지 아니면 인위적인지 그렇죠? 인간의 의도 의지랑 무관한 거잖아 그러면 우린 자연현상으로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자연현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부작용이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것 이라고 하는 자체는 인간의 의도 의지랑 무관한 거니까 두 번째 약의 효능에 영향을 주는 특정 단백질이 여성에게 부족한 거는요 그러한 단백질이 여성에게 부족하대 그치 이것도 인간의 의도 의지랑 무관한 거지 그러니까 자연현상입니다 사회문화현상이겠네 그러면 디귿과 리을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 개 하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했었어 암튼 이에 대해서 관련 분야의 일부 전문가들은 신약 개발 과정에서 남녀 신체의 생물학적 차이를 무시하고 제가 이런 거 볼 때 뭐 보라고 했어? 동사 뭐라고? 이게 동사지? 그치? 무시한다 이거 무시하는 건 뭐지? 그렇지 인간의 작용이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연구진이 그랬나 봐 무시했나 봐 그렇지 그래서 사회문화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남성의 신체를 연구해 표준으로 간주하는 거 이거 간주하는 것도요 연구진이 그렇게 의미부여한 거네 그렇죠? 따라서 디귿 리을이 사회문화현상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네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부터 가볼게요 기역과 같은 현상은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하면 안 되지 둘 다 자연현상이니까 몰가치적이다 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니은과 같은 현상은 디귿과 같은 현상과 달리 니은은 자연현상이니까 보편성이 나타나고 사회문화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함께 나타나는 거지 그렇죠? 틀렸습니다 디귿과 같은 현상은 리을과 같은 현상과 달리라고 하면 안 되겠네 둘 다 다 사회문화현상입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나타나고요 자연현상이 인과관계가 명확한 거지? 그치 그 다음에 기역 니은과 같은 현상은 디귿 리을과 같은 현상과 달리 그렇죠? 여기 자연현상이니까 어때? 확실하고 필연적이죠 정답은 여러분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니은 디귿과 같은 현상은 기역 리을과 같은 현상과 달리 존재법칙 여러분 존재법칙은 여기 지읏 지읏 자연현상 존재법칙 사회문화현상 당위법칙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틀렸네요 4번 정답 고르시면 되겠고 네 쉽다고 했던 우리 반 학생 그리고 옆반 학생 옆반 학생도 달려왔어 선생님 어땠어요? 딱 시험지 보니까 2번 틀렸어 2번을 가장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공부를 했던 학생들 중에서 표 문제보다 오히려 2번을 많이 틀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에서 시옷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고요 이거 뭐 묻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얼른 보시면 가설 사회조사과정 문제입니다 선지도 보시면 독립변수, 종속변수 그 다음에 여기 1차 자료 그쵸? 그러면 자료수집방법, 자료유형 그 다음에 실험법 관련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통틀어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조사과정 문제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했고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갑은 반려견 양육 경험이 반려견을 반려견 양육 경험이 반려견을 양육하는 사람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설을 설정하고 그리고 주관적인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래요 그래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갑은 반려견을 양육하고 있는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요 반려견을 양육하고 있는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해서 여러분 구조화된 질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쓴 거야? 질문지법을 쓴 거예요 따라서 갑은 갑은 질문지법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했고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쵸 가설을 세워서 질문지법을 활용해서 그 다음에 볼까 질문지를 활용해 반려견을 키운 기간 그 다음에 반려견과 보내는 시간을 조사했고 또 우울감 정도 생활 만족도는 5점 척도로 조사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은 수집한 자료를 통계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럼 갑은 양적 연구를 진행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알 수 있죠 질문지법 했고 가설 세웠고 또 주관적 행복감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개념의 주약적 정의도 했고 통계 프로그램에 돌렸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됐고요 두 번째 한편 을은요 현대인이 반려견 양육에 부여하는 의미를 을 의미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벌써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연구? 그렇지 질적 연구를 한 거야 질적 연구를 한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을은 반려견 양육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A집단 그래서 A집단은 반려견 양육한 적이 없고요 B집단은 양육한 적이 있는 집단이야 그래서 이 등에 대해서 A집단에게는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이유라든가 앞으로 반려견을 양육할 의향이 있는지 등 B집단에게는 양육 동기나 감정 등을 물어보면서 직접 물어보면서 연구 대상자들의 답변을 녹취를 했습니다 그럼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을 쓴 거예요? A, B집단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죠 직접 그러니까 무슨? 그렇지 면접법을 쓴 거죠 대면에서 질문을 던져서 했으니까 대략의 질문 내용을 정해가고 유연성, 융통성이 있었겠지 이런 것들을 물어야지 이런 것들을 물어야지 했던 거잖아 그래서 자료를 해석해서 결론을 도출했다라고 했으니까 질적 연구했구나라고 하는 증거들, 키워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 봤네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억선지에서 굉장히 많이 틀렸을 거야 기억에서 독립변수는 반려견 양육 경험의 유무다 자 여러분 이거 보자마자 어떻게 생각했을 거냐면 자 다시 한번 갑을 가보도록 할게요 반려견 양육 경험이 반려견을 양육하는 사람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어 그럼 이 경험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이게 독립변인이고 그 다음에 얘가 종속변인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야 어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에서 반려견 양육 경험의 유무이다 독립변수는 그 맞을까 이게 함정에 딱 빠질 수 있는 그게 있지 그치 근데 여기에 반려견 양육 경험의 그치 유무가 아닌 거야 유무에다가 x를 해야지 왜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영구 대상이 되는 집단은 반려견 양육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반려견을 양육하고 있는 여기 양육하고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래서 양육 경험의 유무에 따라서 행복감? 아니지 이미 영구 대상이 반려견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더군다나 그 뒤에 여기 반려견 양육 경험과 관련해서 물은 질문들이 뭐냐면 반려견을 키운 기간 얼마나 오래됐나요? 1년이 됐나요? 2년이 됐나요? 3년이 됐나요? 함께 보내는 시간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견 양육 경험이 있냐 없냐가 아닌 거지 그치? 근데 이게 함정에 딱 빠졌더라고 그래서 기억이 틀린 거예요 어려운 안 어려운 듯 어려운 문제였어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은 비읍과 달리 해당 연구의 종속변인에 대한 종속변수에 대한 조작적인 정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여기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구 주관적 행복감이 종속변인이잖아 종속변수잖아 이 주관적 행복감이라고 하는 게 추상적이니까 뭐라고요? 우울감, 정도, 생활 만족도, 5점 척도로 구체화 시켰습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해?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말하는 거잖아 뭐와 달리 여기 반려견의 양육 동기, 반려견에게 느끼는 감정 얘를 보고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하지 않아요 왜?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뭐야? 조작적 정의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된 개념 수량화, 수치화된 개념으로 바꿔야 되는 거거든 자, 이건 수량화, 수치화된 걸로 바꾼 게 아닙니다 동기, 감정, 근데 얘는 어때? 우울감 정도, 생활 만족도, 5점 척도 그러니까 얘야말로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한 거지 수치화, 수량화에서 구체적으로 바꿨으니까 따라서 니은은 맞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과 시옷은 모두 해당 연구자가 자, 이거 정말 많이 나왔던 자료 수집 방법과 관련해서 많이 나왔던 선지가 그대로 나왔네요 그렇죠, 자료예요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자료 수집 방법 그렇지, 질문지법하고 우리 면접법의 공통점이 뭐라고 했어? 그렇죠,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거라고 했어 그래서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자료 수집 방법을 활용해서 연구자가 직접 수집해서 얻은 자료잖아요 그걸 1차 자료라고 하잖아 연구자가 직접 수집해서 최초로 분석한 자료를 1차 자료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디귿 맞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통제집단 실험집단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통제집단 실험집단이라고 하는 거 언제 나오는 거예요? 맞아 독립변수를 인위적으로 처치한 게 나와야지만 실험집단, 통제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독립변수가 반려견의 양육 경험의 유무인 거야 그래서 한 집단에게는 반려견을 양육시켜 그리고 다른 집단에게는 반려견 양육을 안 시켜 그리고 비교했으면, 인위적인 처치가 일어났으면 실험집단, 통제집단 하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반려견, 양육 경험이 없는 A집단 사람들에게는 이 질문 던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질문 던졌어 라고 하는 면접법을 쓴 거거든 그러니까 실험집단, 통제집단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그래서 정답은 ㄴ, ㄷ 해서 여러분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가 어찌 보면 표 문제를 포함해서도 알면서도 틀리는 공부할 만큼 했다고 했는데도 틀리는 선지들을 굉장히 잘 내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했고요 이건 틀리면 안 돼 우리 1차적으로 개념 끝내고 연계교제 풀었으면 이건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틀렸으면 점검 확실하게 해야지 A는 한 사회에 구성원 대다수가 공유하는 문화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다수가 공유하는 문화를 주류 문화라고 하지 그런데 이 진술은 거짓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A가 주류 문화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A가 주류 문화가 아니고요 주류 문화는 B나 C 중에 주류 문화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다 쓸게요 A, B, C가 있고 B나 C 중에 주류 문화가 있는 거야 주류 문화가 있겠지 그치? A는 A가 주류 문화다 라고 하는 게 거짓이니까 그 다음에 한 사회에서 특정 지역의 문화 지역 문화가 대표적으로 하위 문화지 그치? C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진술은 맞는 거래요 그러면 C가 하위 문화네 그렇지 그러면 C가 하위 문화가 되고 A가 주류 문화가 아니니까 B가 주류 문화가 되겠네요 그러면 A가 반문화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A와 C의 총합으로 반문화나 하위 문화를 다 합친다고 해서 주류 문화, 전체 문화가 되지 않는다 너무 많이 했었잖아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모든 A는 C에 해당한다 그렇지 모든 반문화는 하위 문화에 해당하죠 정답 바로 1번 나옵니다 하위 문화의 유형에 세대 문화, 지역 문화, 반문화가 있다 정말 많이 했던 거니까 1번 답 두 번째 B는 한 사회 내에서 A와 양립할 수 없다 맞아? 아니지 한 사회 내에 주류 문화 전체 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문화도 있고 동시에 반문화 주류 문화에 저항하는 문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잖아 양립하잖아요 그쵸? 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C는 A와 달리 C는 A와 달리 주류 집단에 의해서 보통 반문화가 주류 집단에 의해서 일탈로 규정되지 왜냐하면 주류 문화에 저항하니까 틀렸네요 B는 C와 달리 B는 C와 달리 사회 변화에 따라 A가 되기도 한다 어디가 틀렸어? 그렇지 달리기가 틀렸지 주류 문화가 반문화가 될 수도 있고 하위 문화가 반문화가 될 수도 있고요 반문화가 주류 문화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이 문화 규정의 상대성인 거죠 그 다음에 A는 B씨와 달리 A가 사회 전체의 동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어요? 전체 사회 구성원이 다 같이 향유해야지 전체 사회 구성원의 동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지 주류 문화가 그렇겠죠 그쵸?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가 꽤 난도가 있었죠 그쵸? 사회집단 사회조직 문제로 단독으로 나오진 않았고 이게 사회와 지위 역할이면서 사실은 뭐죠? 그쵸? 역할보다는 이게 사회집단 사회조직이 더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회와 지위 역할에 묶어서 6월에도 나왔고 9월에도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다 같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다 그래서 이 자발적 결사체라든가 공식조직 비공식조직은 정말 포기할 수 없는 평가원의 출제 포인트다 라고 하는 것이죠 보겠습니다 웹 소설 다음에 예고인데요 A 회사 회계팀 직원 갑은 오늘도 회사 복지팀으로부터 호출을 받았는데 자 여기 갑이 있어요 회사 사원들의 사내 동호회 결성과 참여를 장려하고 있는데 회사가 갑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다른 직원들과 갈등으로 갈등을 많이 겪었나 봐 그래서 마음고생을 한 경험이 있어서 사내 동호회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리고 회사 복지팀장 을이에요 을은 회사 내 같은 노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갑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을은 갑의 사정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갈등이 있어서 가입하고 싶지 않은 갑의 사정을 아는 거야 그러면서도 사내 동호회 가입을 권유하는 것이 동료로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하지만 직원들의 사내 동호회 참여율을 높이라는 경영진의 지시가 있어서 갑에게 자신이 활동 중인 회사 내 사진 동호회에 가입하라고 해야 할지 그럴까 고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한번 가볼게요 갑의 역할 갈등과 을의 역할 갈등이 나타나 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때요? 갑의 역할 갈등이 나타나 있어? 갑이 여기 갈등이라고 돼 있잖아 이건 뭐죠? 동료 직원들 간의 갈등이에요 따라서 이 문제 기억이 확실히 틀린 건 뭐냐면 갑은 역할 갈등 상황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닌 거야 그래서 틀린 것이죠 갑은 그냥 동료 직원들과의 갈등이지 역할 갈등은 사람들이 지위에 따라서 요구되는 역할들이 충돌할 때 근데 을은 역할 갈등 상황이라는 걸 추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회사 직원으로서 동료 직원과의 관계라든가 동료 직원과 어떻게 잘 지내거나 해야 되는 어떤 역할이 있을 수 있잖아 회사의 한 소속원으로서 동료 직원과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동시에 그 직장 상사의 의견을 따라서 회사의 업무를 진행해 나가야 되는 어떤 역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충돌하는 상황이라고 추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틀린 얘기가 되는 거지 을의 경우는 역할 갈등 상황을 추론해 볼 수 있지만 갑은 확실히 아닌 거야 그 다음에 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 모두 소속된 자발적 결사체가 한 개가 나타나 있다 갑과 을 모두가 소속된 갑과 을 모두가 소속된 자발적 결사체는 여기 뭐가 있어? 그렇지 이거지 회사 내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 어때요? 그렇지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그래서 갑은 여기 을은 회사 내 같은 노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갑 둘이 같이 소속되어 있는 게 하나 나타나 있네 노동조합 그래서 이거 맞고요 갑과 을 모두 소속된 사회화 기관이 나타나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 나타나 있다 이거 약간 함정 있지 그렇지? 그래서 이 문제도 난도가 꽤 있는 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낚일 수도 있어 왜냐하면 공식적 사회화 기관하고 공식 조직하고는 다른 거야 둘이 모두 소속된 공식 조직은 있지 회사도 있고 그렇지? 노동조합도 공식 조직이야 둘이 모두 그런데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아니잖아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교육기관 같은 거 여기서 공식적 사회화 기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갑이 소속된 공식 조직과 을이 소속된 비공식 조직이 나타나 있다 갑이 소속된 공식 조직 지금 말했어요 이 회사 회계팀 이 회사 그 다음에 노동조합 이거 공식 조직이야 을이 소속된 비공식 조직 뭐 있죠? 회사 내 사진 동호회 사내 동호회 우리 지금 소속해서 활동하고 있대잖아 나타나 있지 그치? 따라서 정답은 여러분 니은, 니을 해서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고 2번 문제에 이어서 얘도 꽤 난도가 있는 거다 왜냐하면 밑줄이 딱 그어진 상태에서 물어보면 더 쉬운데 내가 막 찾아야 되거든 게다가 이 문제는 사회 집단, 사회 조직 제가 뭐 역할 갈등이니까 사회와 지휘 역할로 구분하긴 했지만 사회 집단, 사회 조직 관련해서 항상 묻는 것들이 또 나왔거든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5번 문제는 여러분 쉽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얘도 빠짐없이 나오죠? 그쵸? 틀리면 안 되죠 갑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사회 변동이론이고요 그리고 진화론과 순환론이에요 해보겠습니다 가 거대한 재난으로 사회 전반이 파멸됐어요 파멸되면 인구가 급감하지만 살아남은 이들이 아이를 낳으며 사회가 다시 재생 다시 살아나 그런데 또다시 일어나는 재난은 또 파국을 이야기해 파멸됐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파국이 됐다가 쉽죠? 그쵸? 순환론입니다 순환론 순환론 그 다음에 생태계 개체들이 생존을 위해서 환경에 적응하듯 인간 사회도 생존을 위해서 보다 고도화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결국 고도화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대 그리고 결국 단계적 성장을 통해서 이전보다 나은 끝났지 그렇지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서구 중심적 뭐가? 그렇지 진화론이 서구 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받잖아요 왜? 더 나은 곳 진보 발전한 곳이 서구다 서구 따라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두 번째 나는 사회 변동을 사회 발전과 그렇죠 정답 2번입니다 그 다음에 가는 나와 달리 미래의 사회 변동에 대한 역동적 대응이 그렇지 안 되지 왜?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려워 순환하니까 이렇게 순환하니까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 예측할 수 있어? 더 발전할지 퇴보할지 그렇지 예측이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응이 어렵지 그 다음에 운명론적 관점 어떤 거예요? 그렇지 갑니다 순환론이죠 파 파멸되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파멸되었다가 어차피 그렇게 되어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운명론적 관점은 순환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 순환론은 어떻게 순환된다 라고 하는 걸 알았어? 과거의 긴 역사를 보니까 한 사회가 생성했어? 정점에 달하다가 결국 파국을 맞아? 즉 순환론은 과거의 긴 역사 속에서의 사회 변동을 살펴보고 나타난 이론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인 사회 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봐봐 뭐라고 나왔어? 그렇지 문제부터 항상 잘 보라고 했습니다 일탈 이론 하고 나왔죠 쉽게 나온 편입니다 진짜 쉽게 나온 편이죠 가 사람마다 사회규범을 내면화하는 과정이 일률적이지 않아서 일탈에 대한 반응도 상이한데 일탈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어울리면 일탈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내면화 이게 뭐야? 학습해 어울려서 학습한다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차별 교제이론이야 두 번째 사회 변동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통 규범이 붕괴된다 끝났지 그렇죠? 규범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규범이 없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했대 무규범, 이중규범 때문이야 따라서 이거 디르캠의 아노미론입니다 그 다음에 일탈이 사회적 통제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통제가 일탈을 야기한다 여기까지는 뭔지 모르겠어 더 가볼게요 일탈은 그렇지 여기가 키워드입니다 행위 자체가 아니라 행위자를 둘러싼 사회적 반응 행위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의미부여하느냐 그렇지 이게 뭐야? 그렇죠 낙인입니다 그래서 다가 낙인이론이죠 다 됐어 문제 풀어보면 돼 가 뭐죠? 차별교제이론이에요 차별교제이론 가죠 상호작용 속에서 학습된다 끝 1번 정답 공부했으면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나는 부정적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에 주목하는 건 뭐죠? 낙인이론이죠 그렇죠? 사회적 그 부정적인 낙인 찍힌 다음에 그래 난 원래 이런 앤데 뭐 하고 부정적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잖아 그 다음에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새로운 사회규범 세우자 이건 아노미론이겠지 그치? 뒤르켐의 아노미론입니다 틀렸고요 차별적 제재를 일탈의 원인으로 본다 자 이것도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겁니다 차별적 제재 차별교제이론 거 아니라고 했어? 누구 거라고 했어? 그렇죠 낙인이론 겁니다 낙인이론 거 그렇죠 왜? 낙인이론이 뭐예요? 앞에서 봤다시피 행위 자체가 아니라 행위자를 둘러싼 사회적 반응이야 그래서 부정적인 반응 부정적인 사회적 낙인 이게 찍히면 2차적 일탈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게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차별적 제재입니다 이거 어디 거? 낙인이론 거 그 다음에 다는 가와 달리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여러분 정상적인 집단과 어울려 뭐겠어요? 차별교제이론입니다 정답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도 항상 나오는 거지 그치? 7번 문제 가봐 해볼게 뭐라고 돼 있어?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보는 관점 개인 강조하는지 사회 강조하는지 찾으면 돼요 한 사회의 개인들은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한다 상호작용의 상당 부분은 언어적 상징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뭔가 개인이 상호작용한다니까 개인 강조하는 것 같아? 더 읽어봐야 돼 언어적 상징을 통한 상호작용은 자 여러분 보세요 이미 부여된 규칙을 따라서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상호작용한다고 할 때 제가 막 여기 뒤에서부터 읽으면 저 여러분 못 알아듣잖아요 어떡해요? 이미 부여된 규칙에 따라 저 앞부분부터 읽지? 그치? 왼쪽 저 끝부터 읽잖아 윗줄부터 읽잖아 아래줄부터 이상하게 읽지 않잖아 그쵸? 이미 부여된 규칙에 따라서 우리 상호작용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러한 규칙은 일종의 무의식적 문화체계로 작동한대요 그래서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건 언어적 상징이라는 과목에 갇힌 죄수래요 뭐지? 즉 이 부여된 규칙에 따라 뭔가 규범이 딱 정해져 있고 제도가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말인 거야 그치 사회에 강조하는 겁니다 사회의 구조에 거대한 힘을 강조하고 있는 사회의 실제론이에요 사회의 힘을 강조하는 거야 찾아볼게 개인은 사회에 의해서 그렇죠 구조화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언어책에 만들어 놓고 여기서부터 읽어라 윗줄부터 읽어라 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읽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작용한다 그렇죠 사회 구조의 외제성 외부에 존재하면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맞지? 개인의 자율적 의지 여기 자율성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사회는 개인의 이익 실현을 위한 사회가 수단이라고 아니지 그치?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억니은에서 1번 하시면 돼요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연구윤리 나왔단 말이야 자 이런 문제 머물어 보는지 몰라요 이거 보면 그래서 빨리 선지부터 봐 아 자료 조작했다 유출했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다 빨리 보시고 아 연구윤리에 관련된 문제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서 보도록 할게요 갑은 온라인 수업에 나타난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3개의 초등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갑은 수업담장 교사의 동의를 얻어서 동의를 얻어서 학생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온라인 수업에 접속해서 수업 장면을 관찰했어 좀 뭐가 문제로 보여지지 않아?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데 학생들은 눈치채지 못하게 했네? 학생들에게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네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을은 고등학생의 학생자치활동의 참여 경험과 시민의식감의 관계를 주제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남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들에게 동의를 구했는지 아닌지는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근데 암튼 추천을 받은 300명을 대상으로 했고 을은 연구 대상자의 실명이 포함된 오? 이름이 포함된 응답 자료를 유사 연구에 착수한 동료 학자에게 뭐 제공했네? 문제가 보이죠? 그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갑은 수집된 자료를 임의로 조작하였다 라고 했는데 조작한 내용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쵸? 나타나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을은 연구 대상자의 개인정보 그렇죠 실명을 유출했습니다 정답은 여러분 2번 쉽게 찾아져요 그 다음에 갑은 을과 달리 연구 자료를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 사용하였다 여기 동료에게 비슷한 유사 연구에 착수한 동료에게 제공한 여기에서 그런 점이 나타났죠 오히려 그쵸? 틀렸고요 을은 갑과 달리 연구 대상자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고 자료를 수집했다 라고 했는데 여기 명확히 나타났잖아 교사의 동의만 얻은 거 네 틀렸고요 갑과 을의 연구는 모두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였다 라고 했는데 여기 명확히 나타나 있죠 뭐냐면 고등학생에 라고 해서 고등학생이 모집단입니다 그런데 표본은 어때요? 어떤 고등학교 장애 추천을 받은 남녀학생 300명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모집단에 대해서 표본이 대표성을 갖는다 라고 보기 어렵고요 여기도 역시 온라인 수업에 나타난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을 주제로 하는데 수도권 속에 3개 초등학교 교사와 학생들 그래서 여기 교사와 학생이라고 했을 때 이제 뭐 여기 보면 모집단을 정확히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초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한다 대표성을 갖는다 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학보하였다 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답은 여러분 2번 정확히 틀린 거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했고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입니다 빈곤의 유형 AB 구분한 것이고 자료 1은 AB의 의미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구분하면 되겠고 자료 2는 AB의 특징을 연결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B가 뭐래요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누리는 생활수준에 필요한 소득이 부족한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까 그렇지 이게 상대적 빈곤의 개념정리가 그렇죠 절대적 빈곤은요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잖아 그래서 AB 이렇게 구분을 했고 그러면 가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야 자 얘가 절대적 빈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상대적 빈곤이 되죠 그렇죠 따라서 가에는요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특징이 들어가면 되겠고 그렇죠 나에는요 절대적 빈곤도 해당되고 상대적 빈곤도 해당이 되는 거야 따라서 여기 공통점 들어가면 되네요 공통점 그 다음에 다는요 상대적 빈곤에만 해당되는 게 들어가면 되겠지 그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에 속하지 않는 가구는 B에 속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아니지 그치 A에 속하지 않는 가구가 절대적 빈곤 가구가 아니면서 상대적 빈곤 가구가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절대적 빈곤 가구가 아니면서 상대적 빈곤 가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쭉 줄 세웠을 때 중위소득의 50% 여기 상대적 빈곤 가구라고 해볼게요 근데 상대적 빈곤 선보다 절대적 빈곤 선이 더 적은 거야 그래서 절대적 빈곤 선이 더 낮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이 가구들은 이 가구들은 절대적 빈곤 가구는 아니지만 상대적 빈곤 가구일 수 있는 거잖아 빈곤 선이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따라서 틀린 얘기다 두 번째 볼게요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절대적 빈곤 가구에 대한 설명이어야 돼 근데 주관적으로 빈곤하다고 인식하는 상태? 아니지 그치? 틀렸고요 둘 다 다 기준선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 빈곤입니다 따라서 이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맞지? 절대적 빈곤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상대적 빈곤도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도 나타날 수 있단 말이야 따라서 얘는요 절대적 빈곤에만 해당하는 특징이 아니라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건 둘 다 다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가에 쓰여지면 안 되죠 그쵸? 그 다음에 4번 나의 공통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객관화된 그렇지 기준선이 존재한다 중위소득의 50% 최저생계비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다 상대적 빈곤이 맞아요 상대적 박탈감 뭔가 그런 감정? 유발할 수 있어요 절대적 빈곤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공통점이야 그래서 틀린 거지 상대적 빈곤에만 해당하는 거에 쓰면 안 되니까 정답 4번 하시면 되겠고요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가볼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오른 것은 하여서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와 함께 표본소개 패턴을 공부하신 분들 그 다음에 표본소개 패턴 레벨업까지 하신 분들 진짜 다 맞혔을 거야 제가 믿습니다 물론 실수는 할 수 있지 해볼까?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그림은 각국의 성불평등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요 수집한 자료이고 이게 맞벌이 부부의 1일 평균 가사노동 시간이 여기 가 자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 자료는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정규직 월평균 임금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월평균 임금 그 다음에 다는 뭐래요 다는 고위공직자 수 고위공직자 수 수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2010년과 2020년에 이게 남자고 이게 여자네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렇게 써놓으면 안 헷갈리려나?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그래서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그래서 성불평등을 나타내는 여기 보시면 어때요? 가사노동 시간이 여자가 훨씬 많지 그치? 그 다음에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보면 남자가 2010년이나 2020년 모두 여자보다 높네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 수도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다 그래서 성불평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집한 자료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볼게요 가는 갑국에서 성별 가사분담의 격차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격차가 뭐였어? 격차가 절대값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화되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격차 봐요 몇 시간이었어? 몇 분 차이가 났어? 예전에 남자가 60분 여자가 180분이니까 120분 차이 나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요 80분 차이로 줄어들었잖아 극차가 줄어들었잖아 극차가 줄어들었잖아 극차가 줄어들었잖아 틀린 거죠 두 번째 가에서 맞벌이 부부 중 여성의 일일평균 가사노동시간 대비 자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여성의 일일평균 가사노동시간 대비 남성의 일일평균 가사노동시간은 2010년하고 그 다음에 2020년 한번 해볼까요? 네 해볼게 2010년은 어떻게 돼있어? 2010년은 여성이 얼마예요? 180일 때 남성이 6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20년은요 여성이 160일 때 남자가 8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해보면 어떠냐면 3분의 1이었고요 그런데 2분의 1 격차가 줄어들었지? 그치? 이렇게 됐어요 네 이거 보고 이렇게 나와있네 2010년이 2010년이 2020년의 1.5배이다 그래? 아니지 여러분 이거 산수잖아 자 여기 1.5배 한번 해볼까 1.5가 얼마예요? 2분의 3이지 그치? 2분의 3 맞지? 곱해봐요 어 그럼 2분의 1 되네 무슨 말이야? 그렇지 반대로 썼잖아 2020년이 2010년의 1.5배이다 이렇게 해야지 지금 2010년이 2020년의 1.5배가 아니라 그쵸?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볼게요 그 다음에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3번 나에서 여기 있습니다 나 여기 있어요 나에서 2010년 대비 2020년에 남성 정규직 월평균 임금 상승률 그렇지 우리 이거 상승률이 뭐야 증가율 구하는 패턴 했잖아 증가율 구하는 거 어떻게 봐요 2010년 대비 2020년에 남성 사업해볼게 남성 정규직 임금이 어떻게 변했냐면 2010년에 얼마였어 3천이었는데 3천이었는데 3천5백으로 얼마만큼 5백만큼 증가했어요 곱하기 100 이게 남성입니다 여성은요 2010년에 얼마였는데 2천5백이었는데 2천5백에서 얼마로 3천으로 얼마만큼 5백만큼 증가했어요 그렇지 증가분을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증가율이란 말이야 따라서 3천에서 5백만큼이고 여기는 2천5백에서 5백만큼입니다 물론 곱하기 100 곱하기 100 해서 상승률 구해도 되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지 왜냐하면 다르잖아 그렇죠 그렇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가보도록 할게요 4번 다에서 2010년 대비 2020년에 전체 고위 공직자 증가율 증가율 나왔네 남성 고위 공직자 증가율 증가율의 2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고위 공직자 수의 증가율 했네요 그러면 2010년에 전체 고위 공직자 수가 몇이야 전체니까 그렇지 500이지 500에서 얼마가 됐어 2개 합니까 750이 됐죠 얼마큼 500에서 750으로 250만큼 증가한 겁니다 곱하기 100 이게 전체야 남성은 남성 증가율은 남성 증가율은 얼마여서 400에서 400이었지 400에서 얼마로 500으로 얼마만큼 100만큼 증가했습니다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렇죠 얼마예요 이거 그렇죠 50%죠 이거 얼마예요 4분의 1 곱하니까 25%죠 그렇죠 따라서 얘가 얘의 2배이다 맞지 정답은 4번 그래서 아마 3번 선지까지 하고 오 여기 500 증가했고 500 증가해서 증가분 같아 해서 3번 딱 골라버리고 다음 선지 안 풀고 넘어가는 학생도 있어요 네 그러면 안 돼 이거 상승률이나 증가율이나 똑같잖아 3번하고 4번 선지가 똑같은 선지입니다 자주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는 나와 달리 경제적 측면에서의 성 불편 등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고위 공직자 수예요 그리고 월평균 여기가 월평균 임금입니다 어디가 경제적 측면이야 나가 경제적 측면이지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는 그치 정말 오랜만에 관료제 탈관료제 문제가 6월에도 나오고 지금 9월에도 나왔습니다 수능에 내겠다 라고 하는 신호로 보여져요 보겠습니다 A는 단순 반복적 업무 수행으로 인해 저하되는 구성원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지 여기 키워드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 변화가 빨라요 그래서 유연하게 경직적 조직 유연하게 이게 바로 뭐야 정보사회에 급변하게 사회가 변동하면서 적응하기 쉽게 유연한 조직 이게 탈관료제죠 그러면 B가 관료제인가 B는 정부의 행정조직 운영에서의 자의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안 한대 문서 규칙에 따라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규모 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돼요 이게 자의성을 줄인다는 게 그냥 뭔가 자신의 창의성이나 이런 거 생각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문서 규약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관료제가 되는 거죠 다 됐습니다 A는 B에 비해서 과업수행 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높다 어디서? 여기서 그렇지 왜냐하면 문서 규약 절차를 강조하니까 매뉴얼에 따라서 하니까 그 다음에 뭐지? 그 다음에 뭐지? 예측하기가 쉽습니다 관료제에서 왜 틀린 것이고요 두 번째 A는 B와 달리 공식적 규약과 절차에 의해서 구성을 통제한다 여러분 이거 별표하실 거고요 어디가 틀렸어? 달리가 틀렸어 자 얘네 둘 다 모두 뭐냐면 공식 조직의 운영원리입니다 공식 조직의 운영원리야 관료제 조직으로 관료제의 운영 방식을 할지 탈관료제의 운영 방식을 할지만 다른 거야 둘 다 다 공식 조직의 운영원리입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규약과 절차를 따르죠 B는 A에 비해서 업무의 표준화 그렇지 자의성을 줄인다 라고 했으니까 정답 3번입니다 B는 A와 달리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 아니죠 상향식이 아니라 여기는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지 이렇게 서열화 본업화합니다 위에서 결정해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이에요 틀렸고요 A는 연공서열 아니지 탈관료제가 성과 중심이고 관료제가 연공서열 경력이 공이 되어서 서열을 이루는 거야 둘이 바뀌었습니다 정답은 3번 1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가볼게요 12번 뭐라고 돼 있냐면 문제 봐봐 이렇게 문화변동의 요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발명 발견 이거 뭐지 내재적 요인 전파가 외재적 요인입니다 문화변동의 내재적 요인에 해당하는가 라고 했어 그러니까 얘네가 뭐가 되는 거야 발명 아니면 발견이 되겠지 발명 아니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얘네 AC가 전파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맞죠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가 이게 바로 뭐야 발명이 들어간 거 발명이 들어간 거 자 봐요 그러면 여기서 둘 중에 하나 발명이 들어갔겠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전파 중에서도 자극 전파는 뭐지 외부 문화 요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발명 그래서 전파와 발명이 합쳐졌다고 했잖아 자극 전파 그러면 A와 D가 발명이나 자극 전파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D 있고 여기 D 있네 그럼 D가 뭐야 발명 그렇지 D가 발명 그렇죠 나머지 하나 B가 뭐가 되는 거야 발견 그렇지 예 그 다음에 D가 발명이니까 A가 자극 전파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C가 직접 전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했네 이제 문제 풀어보면 되겠네요 해보겠습니다 난민으로 유입한 타국 사람들의 고유한 놀이를 자국 국민들이 배워서 즐기게 된 사례는 뭐예요 난민으로 유입되어 온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를 직접 접촉해서 배운 거야 직접 전파지 따라서 A 자극 전파다 라고 하면 틀린 거죠 두 번째 자국의 전통음료에다가 전통식재료를 가미해가지고 새로운 음료를 만들었어요 이건 뭐겠어요 새로운 걸 만든 거야 외부 문화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따라서 전파라고 말하면 안 돼 발명한 거야 발명 그쵸 따라서 틀렸습니다 외국에서 유행하는 새로운 춤이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간접 전파죠 여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D로 나타난 문화요소가 C로 인해 타국에서 B를 발생시키면 E는 A에 해당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거 쓴대로 한번 써볼게요 D가 뭐냐면 발명 자 발명으로 인해서 나타난 문화요소가 C로 인해서 C가 뭐야 직접 전파되어서 직접 전파되어서 전파되어서 타국에서 발견을 발생시키면 E는 A 뭐야 자극 전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가 맞아 뭔가 다른 사회에서 뭔가 발명된 게 직접 전파되어 왔나 봐 그러면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걸 발명해 내야지 그게 자극 전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치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회의 문화요소가 그게 뭐 발명된 거건 뭐건 간에 다른 사회의 문화요소가 전파되어 와서 거기에서 오! 아이디어를 얻어서 발명이 이루어지면 그걸 자극 전파라고 말하는 거죠 그쵸? 틀렸죠 그러면 정답은 5번인가 보다 그렇지 A, D 모두 어때요? 한 사회의 새로운 문화요소를 그렇죠 추가하는 요인으로 작동합니다 발명되도 발견되도 직접 전파로 오던 자극 전파 그래서 새로운 문화요소 다른 사회의 문화요소에 아이디어로서 발명하던 새로운 문화요소가 만들어지는 거 추가하는 거잖아 추가되는 거잖아 정답은 5번 하시면 되겠죠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에 사회적 소수자 A, E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제가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6월에 나왔던 문제요형과 똑같고 그리고 우리 연계교제에 있던 문제랑 똑같은 연계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안 틀리겠지? 그치? 해볼게요 일본으로 이주한 한국인 여성이에요 그래서 이주민인 거네 이주민 일본에 사는 이주 그러니까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으며 살았지만 끝까지 귀화하지 않고 한국인으로 살아가면서 B를 키워냈습니다 A의 아들이네요 그래서 B가 A의 아들이고 제1교포 2세라는 이유로 또 차별을 겪었어요 사회적 소수자라고 볼 수가 있죠 일본 탕광에서 탕광 노동자로 일하면서 광부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활동을 했대요 일본 국적의 또 혼혈인이야 혼혈인 그래서 B와 함께 탕광에서 일하고 있고요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또 차별을 받았어요 사회적 소수자의 유형도 보여주고 있죠 또 어린 시절 장애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사고로 그래서 학장 시절 차별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의 유형도 나와있고요 B랑 또 E를 만나서 위안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E는 어떤 애냐면 일본 권력가의 딸이네 그래서 B와 사랑에 빠졌어요 제1교포 2세와 사랑에 빠졌으나 집안의 반대로 헤어질 결심을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미국에 갔더니 언어가 낯선 땅이 된 거죠 거기서 동양인이자 또 여성이라는 이유로 또 차별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의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번 A는 B와 달리 역차별을 받았다 여러분 역차별이 뭐지? 역차별이? 사회적 소수자를 우대하는 과정에서 그 반대편 쪽에서 오히려 차별받았다고 느끼는 거잖아 아니지 둘 다 다 사회적 소수자로서 한 사회 내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닌 거지 두 번째 B는 C와 달리 B는 C와 달리 여기는 이주민인 것이고 제일교포 그 다음에 혼혈인 거죠 수적인 열세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여기 다 사회적 소수자거든 사회적 소수자예요 사회적 소수자 A가 있는데 이 사회적 소수자라고 할 때 이 소수가 수적 열세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권력의 열세다 그래서 틀린 말입니다 그 다음에 C는 D와 달리 선천적인 요인으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 그렇죠 뭐예요 C는 혼혈인 어때 이거 선천적인 요인이죠 D는 어쩌고 사고로 인한 장애니까 이건 후천적인 거잖아 따라서 C는 D와 달리 선천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차별을 받은 거죠 정답 3번입니다 그 다음에 D는 E와 달리 주류 집단과 구별되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차별을 받았다 여러분 여기 장애 때문에 차별을 받은 거예요 주류 집단과 다른 문화를 가졌다는 이유로 뭐 이주에서 온 다른 민족이라든가 그게 아니잖아 장애 때문에 차별을 받은 거니까 이거 틀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E는 A와 달리 국적이 주류 집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 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A는 어떻죠 일본에서 한국인으로 살고 있으니까 주류 집단과 다르다는 이유죠 그 다음에 E도 어때 미국 땅에 가서 일본인으로 고향인으로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모두 주류 집단과 다르다는 이유로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은근 까다롭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자료만 잘 해석하면 되는 물론 2번 선지처럼 수적인 열쇠라든가 또는 역차별이라고 하는 건 개념을 알아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정답은 여러분 3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적 소수자를 정의할 때 선천적 또는 후천적 요인에 따라 라고 얘기했었잖아 선천적 요인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물었습니다 14번 문제예요 14번 사회문화현상을 바라보는 갓병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했어 관점 뭐지?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자 보겠습니다 기우제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을 말해보래 그랬더니 갑이 가뭄이라는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결속력을 높여요 사회 안정을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대 뭐지? 그렇지 기능론이에요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1단원에서 처음 배울 때만 어렵지 계속 반복이 되니까 키워드가 딱딱딱 보이게 됩니다 의뢰와 절차 의뢰의 절차와 재물은 비슷하지만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구성원들이 그 의미를 해석합니다 다르게 해석하는 거야 이게 뭐지? 사람들이 어떻게 의미 부여하느냐 그렇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지 상 그 다음에 기후제와 같은 의뢰는 피지배층의 불만을 잠재우고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기득권층의 통치수단에 불과합니다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그렇죠 갈등론 그러면 1번 갑의 관점은 의뢰의 관점과 달리 개인의 행위가 상황에 대한 주관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해석 상황 정의 강조하는 건 의뢰의 관점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니까 아닙니다 두 번째 갑의 관점은 병의 관점과 달리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렇지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기득론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 기후제는 이런 측면에서 사회의 유지에 기여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의 입장 같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입장 그래서 기득권층의 이익을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활용되고 있구만 이렇게 비판을 얘가 받습니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거죠 정답은 2번 의뢰의 관점은 병의 관점과 달리 집단 간 갈등을 갈등은 병의 관점이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병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이익이 조화 이익의 관점과 아니지 지배층이 피지배층 억압착취 그래서 이익이 양립할 수 없다라고 했죠 병의 관점은 의뢰의 관점과 달리 사회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과해요 얘네 둘 다 사회구조의 거대한 힘을 강조하는 거시적 관점입니다 틀린 거죠 정답은 2번 1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우리나라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오른 것은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나와 있고요 정말 작년 작년에 내내 나왔던 문제의 유형입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을 사유로 해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 따라서 노인 장기 요양 급여 여러분 이거 사회 서비스라고 우리 하지 않아요 노인 장기 요양 급여 사회보험입니다 두 번째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인에게 기초연금이라고 바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갓대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야 공공부조입니다 개념 부르면 안 돼 다시 개념 가야 돼요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렇죠 따라서 가가 뭐가 되고 사회보험이 되고 나가 뭐가 되고 공공부조가 되고 부조가 됩니다 그래서 AB 두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수급자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비율이 나와 있죠 자 우리 항상 물었던 거 있잖아 비율만 나와 있는데 문제 보니까 뭐 여기 수급자 여기 뭐라고 돼 있지 수급자는 A 지역이 B 지역의 몇 배이다 수로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럼 뭐 해야 되지 집단의 크기를 알아야 되지 100명이라면 26명이지만 200명이라면 52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 명인지 A 지역 B 지역의 크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치 상대적인 크기 어디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다 숫자가 주어진 여기 나 수급자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항상 하던 거 A 지역의 나 수급자 비율이 76% B 지역이 얼마 68% 그런데 전체가 얼마 70% 여러분 이거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6점 68점 정 가운데 평균이었으면 둘이 크기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 가깝죠 그쵸 그 말은 여기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몇 배 더 많은 거죠 그렇지 자 여기가 두 칸 여기가 여섯 칸이니까 3배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300이라고 하면 A를 100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문제 풀이 방식을 해보면 A 지역에 A명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76A 더하기 여기 68B는 전체가 얼마 70%라며 70A 플러스 B 이렇게 해서 계산해도 3대 1로 나오게 됩니다 B 지역이 A 지역에 보다 3배 더 크다 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물론 퍼센트니까 뭐 0.76% 근데 그렇게 하면 계산이 복잡하니까 양쪽 다 이렇게 맞춰줘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B 지역이 A 지역보다 3배 더 큽니다 따라서 B 지역을 300명 산다 라고 하면 A 지역을 100명 산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전체가 몇 명이에요? 400명 산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비율이 나와 있으니까 수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명에 26%니까 그냥 26명 76명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00명에 68%면 여러분 얼마가 되냐면 204 그 다음에 400명에 70%면 47에 280 그래서 여러분 이거 두 개 더 하니까 76명 204명 하니까 280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400명에 10%니까 40명이 전체 중복수급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300명에 6% 얼마에요? 36에 18명 그러면 여기가 몇 명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렇지 22명이 나와야지 22, 18 해서 40 하고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 그렇지 여기 여러분 아래 한번 볼게요 갑국 전체 지역 65세 이상 인구 중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구 중 자 구했죠 100명 여기 지역별 65세 이상 인구 중 가나 수급자 비율을 한 것이고요 결국 우리는 A 지역을 100이라고 했을 때 여기 300 상대적인 크기를 다 구해 놓은 겁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크기를 그러면 가와 나의 중복수급자를 제외한 나 수급자 비율이 자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여기 해볼게요 나에서 나 280인데요 280인데 수급자 280인데 그 중에서 가나의 중복수급자를 제외해 보세요 그럼 얼마야? 240이 되네 그치 맞죠? 280에서 240을 빼야 되니까 그런데 각국 전체 인구 중이라고 했으니까 얼마? 400 중에서 이 비율이래요 이 비율이 그럼 곱하기 100 해보세요 그럼 얼마가 나와요? 60% 하고 나옵니다 이게 60%라는 거야 이 비율이 가와 나의 중복수급자를 제외한 가수급자 비율의 6배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 되지? 그치? 그러면 봐요 이 지금 중복수급자를 제외한 나 수급자 비율이 60%이면 중복수급자를 제외한 가수급자 비율이 가수급자 비율이 6배라고 해서 여기 몇 퍼센트? 10%가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해 돼? 그쵸? 그러면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봐요 가수급자 비율이 중복수급자를 제외하고 10%야 그러면 400에 10% 몇 명? 40명입니다 40명 자 중복수급자를 제외하고 가 전체의 수급자 수가 40명이야 그러면 중복수급자까지 여기 더해서 여기다 써야 되는 거잖아 중복수급자가 얼마예요? 4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두 개 더해서 얼마? 여기가 80명이 되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러면 여기가 몇 퍼센트 돼야 돼? 400에 20%가 되어야 80명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니은에 들어가는 게 20%다라고 하는 걸 찾아냈습니다 자 여기 26명이고요 여기 80명입니다 그럼 여기 몇 명 들어가야 돼? 몇 명 들어가야 되죠? 계산하면 54명 나옵니다 54명 그러면 300에 54명이 나오려면 몇 퍼센트 하면 돼? 18% 하면 됩니다 여러분 헷갈릴까 봐 여기 니은 비율 여기 그 다음에 여기 18% 그 다음에 22는 숫자 하면서 왜냐하면 100이니까 비율 똑같죠 그쵸? 그래서 다 구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조금 어려운 듯 하지만 얘만 잘 해석하면 됐던 거지? 그치?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가볼게요 디귿은 22입니다 어디 많이 넘어갔네? 많이 넘어갔습니다 디귿은 기역보다도 크고 20이니까 18보다도 크고 20보다도 크네요 그렇죠? 틀렸습니다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수급자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인구는 자 여러분 봐요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건 뭐지? 그렇죠 이거 두 개 다야 두 개 다야 A지역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얘랑 얘를 더하고 중복수급자를 빼줘야지 그렇지 뭐라고 했냐면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수급자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인구를 물어봤으니까 여기랑 여기 안에는 여기 중복돼서 들어가 있는 게 있으니까 얘를 빼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 이거 두 개 더하고 이거 빼주면 여러분 얼마가 나오냐면 80하고 나옵니다 A지역이 80 그럼 B지역은요 54하고 204를 더해서 얘를 빼주는 거야 빼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240이 나옵니다 따라서 B지역이 A지역의 3배네 그렇지 반대로 썼으니까 틀렸네요 그 다음에 사전 예방적 성격보다 사후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 사후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 어떤 거예요? 공공부조죠 나예요 나 나에만 해당되는 65세 이상의 인구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에만 해당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여기 76명 중에서 여기 공통으로 같이 중복수급자 빼야지 76에서 22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76에서 22를 빼면 맞죠? 그렇죠 76에서 22를 빼면 54 54 되고요 여기는요 204에서 18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204에서 18을 빼면 얼마가 나오냐면 186하고 나옵니다 따라서 A지역이 많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지? 그렇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에만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 이번엔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건 여러분 뭐죠? 둘 중에 가입니다 가에만 해당되는 거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돼? 그렇죠 여기 26에서 이거 뺀 나머지 이것만 해당되는 거 여기서 여기 뺀 나머지 얼마예요? 여기 4 그렇죠? 여기 여기에서 54에서 18 뺀 나머지 여러분 얼마가 돼요? 18 뺀 나머지 하면 36 B지역이 A지역의 3배이다 틀렸네 그렇죠? 아니죠 그렇죠? 4, 3, 10인데 아니잖아 그래서 틀렸습니다 9배인가? 4, 9, 36이네 그렇지 그래서 틀렸고요 그러면 마지막 5번이 정답이 되나? 그렇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북 전체 지역에서 이제 전체 지역으로 왔어요 가나 중복 수급자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인구는 중복 수급자 여기 있네 40 그렇지 40입니다 40이고요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수급자 엠만 해당되는 65세 이상 인구 강제 가입 둘 중에 어떤 거야? 그렇지 사회보험이야 사회보험에만 해당되는 거 80에서 중복되는 거 40 뺀 나머지가 엠에만 해당되지 40이잖아 동일하다 그렇지 정답은 5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네 어렵네 저희 반 그리고 옆 반에 걔네들이 달려와서 뭔가 자신 있었나봐 선생님 좀 쉽지 않았어요? 이러다가 틀리고 갔죠 아무튼 잘했습니다 여러 번 풀어보세요 꼭 나는 거니까 이제 1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친 기억에서 비읍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했고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짠테크 문화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대요 처음 봤네 짠테크 뭐라고 됐냐면 인색하다는 뜻의 짜다와 자산관리 기법을 의미하는 재테크의 합성어로 적은 돈으로 알뜰하게 관리하는 것 이렇대요 좋은 거 안 푼데? 이는 과시적 소비를 추구했던 지난 몇 년 전과는 반대의 현상이고요 짠테크 열풍으로 물건을 빌리거나 나누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좋은 거 같은데? 온라인 중개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데 한편 SNS를 통해서 짠테크 방법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유포되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대요 그래서 피해 방지를 위한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가보겠습니다 기억에서 이 짠테크 문화할 때 이 문화가 좋은 의미야? 이게 뭐래? 자산관리를 알뜰하게 하는 사람들의 생활양식이잖아 발전된 거, 뭔가 문화예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두 번째, 니은에서 여기 축적성이에요 축적성이 뭐죠? 세대 간 정승되면서 쌓여서 풍부해지는 것이잖아 이건 오히려 전과는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문화가 바뀐 거죠 변동성입니다 틀렸고요 리을 보겠습니다 리을, 리을이 어디서? 리을, 리을 SNS, 대중매체 유형도 여기 나왔네 SNS는요 정보사의 매체로서 누구나 정보 생산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정보 생산자와 정보 소비자 간의 구분이 모호한 매체죠 누구나 정보 생산자가 될 수 있으니까 틀렸고요 미음은 대중문화의 확산으로 인해서 이게 문화의 획이라야? 부정확한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유포되어 피해를 입는 것하고 문화의 획이라고 다른 거지 틀렸고요 정답은 5번입니다 그렇죠? 문화 요소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비읍은, 비읍은 뭐지? 법률이야 법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기술, 디귿은 기술입니다 기술 참 많이 나왔어요 기술이 뭐지? 이게 물질문화지 도구나 기술, 의식주와 관련된 도구나 기술을 여러분 물질문화라고 합니다 얘는 물질문화고요 법률은요? 제도 그치, 제도, 관념 이런 걸 비물질문화라고 하잖아 정답은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이고요 17번 가겠습니다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여서 자문화중심주의 그 다음에 문화사대주의 문화상대주의 문화 이해의 태도 또 나왔어 해보겠습니다 AC와 달리 B에만 해당되는 특징을 하나 서술하시오라고 했더니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점수 맞았어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지? 그치 문화사대주의가 그렇잖아요 그럼 B가 문화사대주의네 그 다음에 B, C와 달리 A에만 해당되는 특징이 뭐라고 했냐면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한다 그럼 이게 상대주의가 그렇죠 그러면 A가 상대주의인가? 라고 봤더니 아니래 그럼 A가 상대주의가 아닌 거야 그럼 A가 자문화중심주의인가 보네 그리고 C가 문화상대주의가 되겠네요 이거 틀렸다라고 했으니까 다 했습니다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A는 타문화를 아니지 자문화중심주의니까 틀렸고요 B는 국수주의 국수주의는 누구 거? 자문화중심주의 거 나라 국 순수할 수 우리께 최고야 그렇죠 A입니다 A는 C와 달리 특정 문화를 기준으로 A는 C와 달리 특정 문화를 기준으로 타문화를 그렇죠 평가합니다 이 C 문화상대주의는 평가하지 않거든 그래서 정답은 3번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는 B, C와 달리 타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서 자문화중심주의가 우리 것만 최고다 라고 하는데 틀렸고요 C는 A, B에 비해서 타문화와 마찰을 상대주의가요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건 자문화중심주의죠 정답은 3번 18번 문제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그치 수능 특강에서 완전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 틀리지 말아야지 계층 구성 비율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병국은 모두 상중하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A, B, C가 상중하 중에 하나입니다 1번 손지 보겠습니다 A가 상층이고 B가 중층이라면 병국의 계층 구조는 A가 상층이고 얘 A가 여기 있네 A가 상층이고 B가 중층이라면 B가 이 색깔이네 B가 중층입니다 얘가 하네 그렇죠 상 중 하 이렇게 되네요 병국의 계층 구조는 을국의 계층 구조보다 사회통합에 유리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 사회의 사회통합에 유리하려면 중층이 많은 계층 구조가 사회통합에 유리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여기는 하가 절반이고 을국은요 중이 절반이잖아 따라서 병국의 계층 구조가 을국보다 통합에 유리하다 라고 볼 수 없는 거지 그치 틀렸습니다 두 번째 B가 하층이고 C가 상층이라면 해볼게 B가 하층이고 B가 얘가 하에요 하층이고 C가 상층이라면 얘가 상미네요 그럼 얘가 중이네 그렇죠 그렇다면 을국의 계층 구조는 갑국의 계층 구조보다 양극화로 인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가 중이고 얘가 중이죠 그 다음에 이게 상이고 그 다음에 얘가 하입니다 자 여러분 갑국은 보세요 중이 가장 많은 거예요 그쵸 양극화 아니지 그치 그러나 을국은 어때요 중이 가장 적습니다 상하로 쫙 나눠져 있지 그치 따라서 을국의 계층 구조가 양극화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죠 형답 2번 2번 맞죠 2번입니다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국의 계층 구조가 여러분 모래시계형 이래요 모래시계형은 뭐지 모래시계형은 중층이 가장 적은 걸 모래시계형이라고 하는 거잖아 따라서 얘가 중이네 얘가 중 그렇지 얘가 중이네요 그렇다면 을국과 병국의 계층 구조는 모두 중층의 비율이 가장 작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게 중인데 얘가 중인데 중이 많은데 을국 그렇지 틀렸네요 그쵸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을국의 계층 구조가 피라미드형이라면 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을국의 계층 구조가 피라미드형은 상보다는 중이 많고 중보다는 하가 많은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다면 병국에서는 상층과 중층 비율이 동일하다라고 했는데 얘가 상 얘가 하니까 상층과 하층 비율이 동일한 거네 그렇지 복잡하진 않은데 시간에 쫓겨서 틀리면 너무 아까운 문제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병국의 계층 구조가 다이아몬드형이라면 여러분 다이아몬드형은요 중층이 가장 많으니까 얘가 중이 되겠죠 그쵸 중층이고 다이아몬드형이고 B가 하층이래요 B가 어떤거지 이 색깔 이게 하네 그리고 얘가 상이네요 그러면 을국의 중층 을국이 여기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을국의 중층 비율은 갑국의 상층 상층 이 색깔이네 이게 상이네 자 갑국의 상은 50% 을국의 중은 40% 갑국의 상의 비율이 더 높은데 갑국의 상층 비율이 더 큽니다 반대로 썼으니까 틀린거죠 그치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돼요 예 시간에 쫓겨서 실수만 안 하면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였고요 1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사회운동의 의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나왔던 사례가 이렇게 나왔어요 사회운동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 그게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A 국제구호단체예요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하는 겁니다 사회운동이지 그치 왜요 다수가 집단적이고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어떠한 이념이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합니다 이게 국제구호단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을 보여져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거 사회집단이야 여기는 성적 부진을 이유로 야구팬이 감독 경지를 요구하며 하는 1위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다수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어떤 이념 이거 다 맞지 않죠 따라서 사회운동으로 보기 어렵고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유세차에서 연설하는 후보자를 보고 길을 지나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지속적이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지 그러니까 이것도 사회운동 아닌 거야 근데 이거는요 기후위기 대처를 위해서 환경동아리라고 하는 걸 조직했고 정기적으로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회운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A씨는 사회운동 BD는 아니고 그러면 A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운동 아니야 아니야 틀렸습니다 두 번째 B는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계획적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사회운동은요 다수가 집단적 자발적 지속적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기 어렵죠 그렇죠 1인 시위라고 했고요 아닙니다 C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그렇죠 기후위기 대처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이고 그래서 사회운동을 볼 수 있고요 D는 조직적으로 조직적이지 않은 군중이 그렇죠 일시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사회운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정답은 디귿 리을 해서 여러분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T년이고요 갑국은 표와 같은 인구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국 정부는 향후 100년 후에 인구 변화를 서로 다른 시나리오를 예측해서 A, B의 결과를 얻었고요 이건 진짜 안 어렵습니다 T년의 부양인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다 중요한 정보고요 T플러스 100년에도 부양인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 나오면 항상 어떻게 하라고 했어? 그렇지 0에서 14세 인구 15세에서 64세 인구 65세 이상의 인구의 크기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T년 그 다음에 T플러스 100년의 시나리오를 보니까 A시나리오가 있고 B시나리오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현재는 어떠냐면 유소년 인구가 750만 명 그 다음에 노년 인구가 250만 명으로 되어 있어 앞에 정보를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T년의 부양인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인구잖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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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더해서 전체 인구가 되는 건데 얘네 둘 앞에서 얼마예요? 천만입니다 그러면 얘가 천만이겠지 그래서 전체 인구 얼마? 2천만입니다 2천만 중에서 절반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나리오 100년 후의 시나리오를 보니까 T년 대비해서 유소년 인구 20% 증가한데 여러분 750에 20%는 얼마가 돼요? 그렇지 150만 명이 되는 거지 그래서 150만 명 증가한다는 시나리오가 있는가 하면 여기는요 똑같이 150만 명이죠 20%면 150만 명이 감소한다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년 인구가 250만 명인데 T년 대비 20% 증가한데 그러면 250만 명에 20% 얼마가 돼요? 50만 명이네 50만 명 50만 명 증가한다는 것이고요 T년 대비 140%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50만 명에 140%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50만 명이 증가하는 거죠 그쵸? 이거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250만 명에 100%면 250만 명이 증가하고 또 거기에 40%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350만 명이 증가해야 됩니다 산수야 비율 계산하는 것 이자 산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750만 명에서 150만 명이 증가하는 거니까 900만 명이라고 하시면 되고 250만 명에서 50만 명이 증가하니까 얼마? 300만 명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요 150만 명이 감소했으니까 얼마? 600만 명이라고 하시면 되고 여기는 250만 명에서 350만 명 증가했으니까 600만 명이 되겠네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부양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두 개 합해서 얼마예요? 1200이지 여기 1200 나와야 되겠네 전체 인구 240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두 개 합해서 얼마야? 1200이지 그럼 여기 1200 나와야 되겠네 전체 인구 2400 이렇게 끝난 겁니다 쉬운 문제예요 정말 이건 쉬운 문제입니다 해보겠습니다 1번 가볼게요 1번 노년부양비는 A가 현재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노년부양비가 여러분 뭐예요? 노년부양비가? 15세에서 64세 인구 대비 여기 여기 65세 이상의 인구 곱하기 100입니다 자 현재 해볼까요? 1000분의 250 곱하기 100이 되는 것이고요 A는 얼마가 되는 거죠? 1200분의 여기 노년부양인구 300 곱하기 100입니다 어때? 같지? 왜 얘도 4분의 1이고 얘도 4분의 1이잖아 곱하기 100 곱하기 100 하면 25씩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같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틀렸습니다 두 번째 총 부양비는 B가 현재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총 부양비는 100이지 그쵸? 100으로 갔습니다 총 부양비는 뭐예요? 부양인구 대비 P부양인구 두 개를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 대비 얘 하면 얘 숫자랑 얘 숫자랑 1000분의 1000 곱하기 100이니까 100이잖아 따라서 현재도 총 부양비는 100이고요 B도 1200분의 1200 곱하기 100이니까 100입니다 그래서 같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공식에 그냥 넣으면 됩니다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소년 부양비는 A가 B의 2배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유소년 부양비 여러분 한번 구해볼까요? 유소년 부양비 어떻게 하면 돼? 1200분의 유소년 900 곱하기 100 이게 A 1200분의 얼마? 600 곱하기 100 이게 B입니다 여기는 절반이니까 얼마? 50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여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75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A가 B의 2배가 안 되죠 그쵸? 계산하면 됩니다 틀렸고요 4번 가볼게요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전체 2400에서 300이 차지하는 비율 그 다음에 2400 똑같잖아 전체 인구가 600이 차지하는 거 그래서 B가 A의 2배 맞겠네 이건 계산하지 않더라도 계산해볼까? 2400분의 300 곱하기 100 하면 여러분 얼마가 나오냐면 12.5% 나옵니다 이거는요 2400분의 600 곱하기 100 하면 얼마 나와? 25% 나옵니다 따라서 2배 맞죠? B가 A의 2배이다 정답은 4번 2400분의 300 2400분의 600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곱하기 100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정답은 4번이고요 마지막 선지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B보다 A에서 더 부각이 되었다 라고 했는데 저출산이 뭐죠? 전체 인구에서 0에서 14세 인구가 줄어들고 전체 인구에서 노년 인구가 많아지면 고령화인 거잖아요 자 A하고 B 보세요 B에서는 0에서 14세 인구가 줄어들었고 65세 이상 인구는 늘어났잖아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는 A보다 B에서 더 부각됐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틀렸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20문제 다 풀어봤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총평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오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한 유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다시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 더 어? 안 나왔던 새로운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수능에 낼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거예요 보고 또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회탐구는 사회문화는 지금 9월 초 문 앞에 두고 있잖아 9월 10월 이렇게 열심히 하면 충분히 여러분이 원하는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보고 또 보세요 표 분석의 패턴도 보시고요 우리는 다른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